ermanLYEer 오케이 오늘은 푸조 엑스 프라임킹즈 광고 찍는날 geographic 좋네 저는 잠을 잔건지 안 잔건지도 모르겠어요 1시에 누웠는데 잠이 안와가지고 중간에 야식을 먹고 다시 누웠는데 잠이 안와서 뒤척이다가 잤다 깼다가 했는데 눈을 떠보니 비상시간 바로 가볼게요 좀 쉬어야 되겠어요 오케이 굿나잇 여기까지 도착 도착 지금 스태프분들은 무대 설치 중 대기실로 가보게 해요 대기실 대기실 아직 우유가 먼저 도착했나 보네 반갑하네요 네 컨디션 어때? 컨디션이요? 어 나쁘진 않아요 아 왜? 웃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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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이 와요 죄송한데 메이크업 중이라 아 눌러주시기 어? 여기 밤토리가 하나 있네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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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있나? 괜찮아요 아니 텐션이 좋죠 제멋이네 어? 밤토리가 아니네 잠 좀 주무셨나봐요 잠 좀 주무셨나봐요 잘 잤다 도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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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tion 밤소리는 어떻게 해도 하하하하 머리가 비절해 계시더니 깨어나셔서 텐션이 좋은데 어 머리 맞았네 오오 오오 오 머리 맞았어 오오 오오 이렇게 오늘의 착장 요런 finish 오늘 머리 너무 예쁜데 머리 마음에 드는데요 문진이 템에 안 맞던데요. 오늘 타임 테이블에 저녁 10시까지 적혀있던데 오늘 10시간 파이팅 앵글 한 6개 정도 남았대요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앵글인데 아니야 집중해 집중해 오케이 파이팅 저희 앵무에 그런게 있어요 오케이 지금은 개인컷 저는 이미 끝났고 지금 누구세요 얼굴이 안나와요 계속 계속 쉬면서 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저기 봐요 지금 죽으려고 하는 볼 아 나 차례 없는데 수고했어 생각보다 너무 긴데 길어 길어 넋살 안 힘든척 해봐 그래 프로도 안하길래 지금 밤토리는 여기서 연습하고 있어요 나이스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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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갔던 것 같은데 아 지금은 점심시간 슝 단백질 나이스 오먹고 여기 나와 여기 나와 여기 광각이구나 먹고 있는 동안 네가 얘기 좀 해봐 근데 이거 어디에 올라가는거에요? 근데 이거 어디에 올라가는거에요? 근데 이거 어디에 올라가는거에요? 조익스티비 조익스티비 오늘의 엠치 조주 조주님 모셔왔습니다 와아 저는 추움보단 지금 끝나고 인터뷰하는게 저한테 질문을 안 주셨으면 좋겠어? 없겠지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밥먹는 와중에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남자는 그런거에 신경 안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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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조금 더 내리면 들어갈 것 같은데 끄어주셔서 다 presente 큰ische barrier 와우 여기 전면에서 보면 진짜 이거 가 hija rine 스나 획득 이거를 아마 저기서 딱 쓰고 광고주님들께서 바로 뺍시다 할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한번 봅시다, 오케이. 여기 블루 포인트, 잘 봐봐요. 불포, 불포하지 방금. 죄송합니다. 기 Seven war game코라 2,000원. 맞uffy 공포, 근데 rock song photoshop. 무서워 normal. 엄청 brut nuit한 거, 물포 주 совсем değilimusuncle. 예зы aray genufu.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1살 때 봤어요? 비보이로 찢어버리는 거? 원래 내 꿈은 비보이 원래 비보이 세계 챔피언이 먼저 꿈이었지만 접을 수밖에 없었던 타고나지 않아서 전혀 화나자 왜 이렇게 찍어? 히터 입혀주는 줄 알고? 안 입혀져 유주야 유주야 귀여워 응? 유주야 응? 유주야 응? 응? 진짜요? 우리가 즐겨먹는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 세상에서 가장 장애가 죽일까 봐 도와줄 수가 없다 어떻게 나이한 거야? 나이한 거야? 총을 대충 쏘면? 설렁 너무 재밌어 하하하 카메라도 의식하면서 다시 한 번만 시계 발시계 방향으로 놓을게요 자 차 보면서 이렇게 카메라 방향으로 조사 날아가 버려 오일 하하하 lithography 하하하 하하하 ller 유주 해주세요 대부분 수업의 사업의 다행 수업의 ghost 파이러 확정 카드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늘 또 새롭게 자동차 광고를 함께 해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긴장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차가 너무 예뻐서 저는 면허도 없는데 갖고 싶었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화이팅! 일단 오늘 후조 광고주분들께서 수면파 8프로 중에 저희 팀을 1순위로 뽑았다고 해요. 오늘 너무 특기펐고 불러줘서 감사하고 근데 일단 촬영 얘기를 조금 하면 아까 내가 브이로그 하면서 찍긴 했지만 촬영이 우리가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예뻐서 좀 몰래긴 했어요. 색깔도 너무 예쁘고 촬영 많이 판매 기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스텝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스텝 여러분들 그리고 크라임킹즈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차가 푸조로 바뀌는 그날까지 화이팅! 어떻게 할인 안 되시는데 프로모션! 우리한테 다 푸조! 우리한테 다 푸조! 우리한테 다 푸조! 우리한테 다 푸조! 제발 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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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푸조! 바이바이! 푸조 잘했다! 푸조 잘했다!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 Ken Cs